북한 정권이 최소한 중국식으로 개혁개방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시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목표가 그러니까 이게 중국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중국식으로 바꾸든지 강철환TV와 북한전략센터의 대표로 계신 우리 강철환 대표님 모시고 대북정책 한번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청와대에 들어가셔가지고 옆에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보좌진으로 활동한다고 그렇게 가정해 보시면 뭐 하면 되겠지 당신들 이거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문정권이나 아니면 관계없이 본인이 그렇게 보좌하는 역할이 있으면 북한을 우리가 해방시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부터 고쳐야 됩니다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시키는 첫 번째가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완전히 분리시켜야 된다 분리해서 이 이야기죠 그렇죠 사실은 저는 북한의 핵문제를 푸는 길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먼저 풀어야 풀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은 북한 인권 문제를 때려야 그다음에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이야기시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르네요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 정권을 우리가 변화시킨다는 것은 북한 정권이 최소한 중국식으로 개혁개방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시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목표가 목표가 그러니까 이게 중국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중국식으로 바꾸든지 어쨌든 1인 숭배 체제는 없애져야 그 다음 스템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 다음 스템으로 가게 하는 전략을 안 쓰지 않고 자꾸 이 정권하고 하겠다는 것은 계속 걸마 썩어진 고름 위에다가 계속 덮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북한 1인 체제와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한 그렇죠 북한의 핵문제도 해결될 수 없고 대북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은 늘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도와주는 대가로 우리가 이 정권이 중국식으로 변화될 수 있는 체제로 바꾸는 쪽으로 도와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지원을 해도 북한의 수용소 문제 해결하라고 대가를 주겠다 국군포로 풀어주라 그런 정권으로 도와주기 시작하면 북한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변화 과정에서 북한이 1인 숭배 체제가 붕괴되고 중국식으로 개혁해방 체제가 바뀌게 되면 그때는 전면 협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정권을 다음 단계로 바꾸게 하는 그런 과정을 상략하고 자꾸 이 정권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실패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꾸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좀 더 빠른 길은 중국을 설득해서 미국과 함께 탈북자의 강제 복성을 완전하게 막아주는 겁니다 오늘 강치란 대표님이 굉장히 강조하시는 부분이 어떻든 간에 이거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어떻든 간에 북한의 탈북자를 중국이 북송하지 않도록 하는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 저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지금 뭐 한국에서 지금 북한 뉴스 이런 거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막을 필요가 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 뉴스 들어가서 북한에 빠지는 사람들은 그건 굳이 부릅니다 노동신문 같은 경우 노동신문 보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이건 정말 지겹고 말도 안 되고 그 자체가 북한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여주는 게 북한의 현실을 더욱 깨닫게 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북한 뉴스도 듣고 북한에 반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불제불능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봐서 된다 다만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와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를 북한에 똑같이 보내는 겁니다 우리도 막고 있는데 북한에 보내는 수가 있습니까 똑같이 열자 이거죠 그리고 각자 볼 거 다 보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 좋은 사람들은 북한에 가도 되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 남아있는 정치범들은 다 우리가 성환시켜도 되고 이런 이제 약간 좀 풀어지는 정책을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하고 주민을 분리시킨 전략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북한 정권을 최대한 고립시켜가지고 압박을 해가지고 그걸 고사시켜버려야지 계속 북한 정권만 가지고 도와주고 하다 보게 되면 북한 인민들의 고통만 늘어나게 되고 점점 이게 통일의 길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지금 보게 되면요 북한 내부는 다 됐습니다 이제는 다 됐어요 이제는 북한 정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만 한국 정부가 북한 김종원 정권을 붕괴시키고 통일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북한 주민일 보기에 네 한국 정부가 결심하고 마음만 먹으면 저는 3년 안에 북한을 붕괴시키고 통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요 김대중 정부가 중단했던 대목 심리전 지금 우리 단체가 북한을 통해서 북한을 USB 뿌리고 있는데 우리는 중국을 통해서 시장으로 뿌리고 있는데 대규모 예산 가지고 풍선에 이걸 띄워가지고 북한 전진 측에 뿌려보십시오 한번 북한이 견디겠습니까? 못 견딥니다 이거를 그렇게 하려면 정권 교체가 확실히 돼야겠네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파정부 10년 동안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4.15 총선이 지금 강철환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제를 살리는 일도 마찬가지지만 참 북한 동포를 살리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야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말씀 한번 대보시죠 그러니까 대북 심리전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풍선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그러니까 지금 풍선도 있고 저희는 이제 USB를 USB 중국을 통해서 북한의 신예주 시장 주로 뭐가 들어갑니까? USB에 요즘에 USB가 워낙 작으면서 커지기 때문에 SD 카드 120GB 대단하네 25GB에다가 영화 한 50편을 담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영화를 막 담는 게 아니고요 국제시장 같은 영화들 이 국제시장은 한국의 젊은 세대는 크게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감동이 있겠지만 근데 북한의 젊은 세대는 국제시장을 보게 되면 다 눈물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왜냐면 그 젊은 아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60년대 세대하고 거의 정서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젊은 세대가 그 영화 한 편을 보면서 대한민국을 다 이해합니다 이게 이런 드라마들을 북한에 왕창 뿌리는 게 이게 통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 정부가 일전 한 번 도와주지도 않고 우리가 미국이 후원 받아 가지고 북한에 이걸 뿌리고 있는데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드라마들을 우리가 북한에 미국의 민간단체들이 돈을 댑니다 네 민간이 돈 받아 가지고 북한에 뿌리고 있는데 그걸 얼마 뿌리지도 않는 것 가지고 북한 정권이 그렇게 저희를 비난합니다 얼마나 거기에 아프면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정도전 같은 드라마 그 사국이긴 하지만 정도전이 한 말이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을 못 살리는 정권은 바꿔야 된다 왕이라도 뒤집어 퍼야 된다 이것 때문에 정도전을 그렇게 시도합니다 북한에서 역성행명하라 그 드라마를 저희가 북한에 뿌려봤는데 북한의 40대 이상 남자들이 이 정도 돈에 열광을 해요 완전 너무 재밌으니까 이 드라마가 참 무너뜨리는 게 큰 비용이 드는 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별거 아닙니다 사실 별거 진짜 전투기 한 대 사오는데 3,500억인가 들어가는데 연간 1,000억만 들여가지고 북한에 한 3년만 해보십시오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겠네 우리 단체가 연간 쓰는 비용이 디코드에 한 20만불 좀 더 비용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막 그렇게 경기를 일으키는데 한 한 1,000억 정도 비용을 들여가지고 북한에 한 3년만 뿌리게 되면요 북한 그냥 알아서 보겠다 알아서 그럼 이제 후원은 북한전략센터에서 후원을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한전략센터를 방문하려면 그냥 네이버에서 북한전략센터를 치면 다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기부나 이런 방법들이 다 나옵니다 후원기도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개인, 시민 차원에서 좀 돕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강철한 TV도 방문하시고 구독도 하시지만 동시에 북한전략센터를 방문하셔서 북한전략센터입니다 방문하셔서 후원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는 것은 정말 한 개인으로서뿐만 아니고 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수행해야 될 그런 역사적 소명이자 책무이자 책무이자 의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홈페이지가 잘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저희는 사실은 이거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을 알리는 데에 사실은 저희가 주력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알려봐도 북한 내부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10년 전부터 저희가 목표를 바꿨습니다 이제는 북한 내부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DVD SD 이런 거 CD 같은 것들을 북한에 보내다가 점점 이제 북한도 빠르게 발전해가지고 USB SD카도 USB가 그렇게 50편 정도 심을 수 있다는 것은 진짜 문명의 이기로 이용해가지고 북한을 전복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적 토대가 지금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도 지금 보게 되면 이제는 중국에서 워낙 싸게 디스플레이가 워낙 싸게 지금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그냥 공짜로 밀려 들어갑니다 지금 북한으로 근데 북한 사람들이 이제는 USB 단자가 없게 되면 그 TV를 안 삽니다 그래서 중국 업자들이 북한에 가는 TV는 전부 USB 다 꽂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어떤 시대적인 그런 변화가 동일의 고기를 재고 가는 그래서 지금 이게 뭘로 우리가 표현되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그때 갈 때 이제 서울에 공연팀이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어처명 모아놓고 공연을 했는데 그 다음날에 그 공연을 다 중단시켰습니다 녹화를 해가지고 그것을 방영하기로 했는데 그걸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실수를 하는 측면도 있어요 김정은 본인이 남한 가수를 모아놓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다음날에 북한 사람들이 아 이제 남은 나라 들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거죠 예를 들면 김정은이가 다 봤으니까 그래가지고 너도나도 안만 나라 막 부르려고 하니까 보회부가 긴장을 한겁니다 큰일났다고 이거 해가지고 딱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북한 사람들이 아니 본사람 눈은 사람 눈이고 우리 눈은 동태뉴침이냐 이게 막 화가 불같이 나가지고 나으려고 하는데 영상 기록물을 볼 수가 없으니까 중국을 통해서 우리한테 빗발치기 열라고 합니다 빨리 버려달라고 저희가 그거 서울에서 공연하는 그걸 다 녹화해가지고 북한에 엄청 뿌렸거든요 뿌렸는데 이제 잡혀도 이거는 김정은 일도 반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크게 반항을 일으켰겠네 그 정도로 이게 북한이 남측의 한류에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많은 젊은 세대가 요즘에 평양도 대학을 당했다가 온 친구들 들어보니까 우리 때에는 뭐 사실은 뭐 조형필, 나훈아 이런 노래를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뭐 윤도현, 밴드 이런 거 세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 할 때 윤도현의 사랑 이런 노래를 불러줘야 감동을 한답니다 이제는 시대가 엄청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딱 하나입니다 북한의 정보어양을 얼마만큼 북한에 뿌리는가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점이네요 북한의 정보량을 어느 정도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거 심리전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 해주고 중국을 통해서 탈북자 강제 복수 못하게 하고 그러면 사실은 북한은 끝나는 겁니다 참 오늘 우리 강철환 대표 잘 모셨네요 뭐 큰 비용 들이지 않고 통일을 앞당기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가끔 좀 바쁘시더라도 나오셔서 하시면 오늘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가장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권비호 박사님 TV를 항상 정말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너무나 훌륭하신 말씀을 하셔서 많이 배웠는데 제가 함께 하게 된 것이 너무 영광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고맙습니다 나오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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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